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미국에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출장을 갔었던 표면적인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를 통해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미리 비슷한 제도를 시행을 했었던 미국 측의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고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자문을 얻기 위해서 출장을 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두고 야당 측에서는 외유성 출장인의 몬에 많이 공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보도를 보니까 당시 한동훈 장관이 출장을 갔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보이는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거액의 외환송금 사건과 북한의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상한 외환송금의 규모가 여태까지 밝혀진 것만 한 8조 7천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이상거래 대부분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었고 거래소에서 출발한 거액의 자금은 귀금속이라던가 화장품, 반도체 부품 등을 취급하는 국내 무역업체로 모아진 뒤에 은행을 거쳐서 중국이라던가 홍콩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여러 업체의 대표와 직원들이 중복되거나 업체 규모와 비교해서 대규모 송금이 이뤄지는 등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게 불법성이 높아 보이는 이런 송금이 이뤄졌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검찰 수사로 밝혀진 부분을 보면은 일본에 있는 한 업체가 거액의 암호화폐를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에다가 보냈고 해당 업체는 암호화폐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매각을 한 뒤에 현금화시켜서 그거를 해외로 송금을 하는 과정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두고 은행들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암호화폐의 차이 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했었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도 높게 거래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외국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판 뒤에 그 돈을 회수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짓이라는 국가가 바로 북한으로 보인다라는 것인데 현재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금줄로 삼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북한은 현재 암호화폐를 모으기 위해서 해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태까지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올해 상반기에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해킹을 해가지고 도둑질을 해간 국가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올해 도둑맞은 암호화폐 중에서 절반 이상을 북한이라는 한 국가가 싹쓸이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이걸 훔쳐갔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튼 현재 북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든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금줄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북한 애들이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금줄로 삼은 시점하고 우리 국내 은행들의 수상한 해외 송금 시점이 상당히 겹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새로 또 드러난 것이 있는데 친북단체인 조선친선협회의 회장이기도 한 알레한드로라는 사람이 북한의 요청에 따라가지고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주관을 했고 당시에 강연에 나설 전문가로 그리스피라는 미국인하고 크리스토퍼라는 영국인도 섭외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출신으로서 북한 관계자들에게 미국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FBI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첫 번째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맡기고 2020년에 두 번째 컨퍼런스를 열 계획이었지만 미국인인 그리피스가 미국 당국에 체포가 되면서 이게 무산이 되어버렸고 이후에 그리피스는 미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인물은 FBI의 수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이번에 새로 드러났는데 이들이 북한에다가 이 암호화폐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는 과정에서 우리 쪽에 도움을 받은 듯한 이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미국 수사 당국은 구속되어 있는 그리피스 엠스라는 사람이 북한에다가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서버를 구축하려고 시도했으며 이와 관련해가지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난해 9월 달에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그리피스라는 인물의 재판에서 그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 그리피스는 2018년 8월 17일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더리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을 언급을 했었고 그는 이전에 북한의 시스템을 선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 아니라고 했다면서 한국은 그런 제재를 위반하는 게 허용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며 2018년이면 당연히 당시의 서울시장은 박원순 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검찰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된 그리피스가 적대적인 국가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국의 제재 회피를 선택을 한 미국인이라면서 자신이 전수한 기술이 북한의 제재 회피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미 인지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피스라는 인물이 한국하고 북한을 이어주는 가상화폐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 대 서울시에서 그리피스라는 인물과 함께 협력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만일에 협력을 했다면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지 등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을 알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도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사협력을 요청을 해봤자 어차피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호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서야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정부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관련 소식을 보면 미국 측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자마자 곧바로 한동훈 장관을 미국으로 불러서 수사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라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이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과 관련해가지고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미국의 수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결국은 달러라든가 유로화 등 법정 화폐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만큼 송금이라든가 환전, 위장회사를 통한 돈 세탁 등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들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정부 교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사건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할지는 사실 좀 미지수인 상황인데 윤석열 정권이라든가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권처럼 친북 정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의 수사에 협조를 하다가 혹시라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암호화폐 돈 세탁을 도운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우리한테 엄청나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우리 은행들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간 그 수상한 외환 송금이 8조 원 이상이 되는데 이게 혹시라도 북한의 대북 송금을 도운 것이 명확해지면 자이든 타이든 간에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럴 경우에는 국내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금감원을 비롯해가지고 검찰과 국정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은행들의 이상한 외환 송금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6일에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경우들은 검찰이건 관세청이건 자료들을 다 보냈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또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만 은행들에 대한 검사가 끝나더라도 그 실체를 금감원에서 밝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고 현재 정치권에서도 이 돈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적극적인 수사 촉구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고 싶어도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치더라도 그 사실로 인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걸 맞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윤석열 정권이 받게 되는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더욱더 희한한 것은 이런 소식이 나오면은 원래는 민주당에서 막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 부풍몰이를 하고 있는가. 빨갱이 몰이 하고 있다고 난리를 쳐도 그런 난리를 쳤어야 되는데 현재 굉장히 조용한 상황이죠. 민주당에서 현재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입도 뻥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진짜 아구가 착착 맞는 정황들이 다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권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함께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혹시라도 그 진실 때문에 대한민국이 피해를 볼 수는 없으니 윤석열 정부는 중간에서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과 협의를 좀 잘해가지고 수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우리는 제재하지 않겠다라는 등의 뭐 이런 협조를 좀 얻어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 때 무슨 짓거리나 한 걸까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